둘 셋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드디어 2014년 새해가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엠블랙이 해수로 6년차가 됐는데 그동안 너무 사랑해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해는 정말 이루시는 소원 다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엠블랙도 개인 활동부터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둥둥은 같은 경우에 저랑 같이 뮤지컬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영웅 같은 경우에 예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둥도 뮤지컬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천둥둥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엠블랙의 2014년 활동 방향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변신 보다 다양한 음악 그렇죠 보다 다양한 미래 그렇죠 우리가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잠블랙과 함께합니다 2014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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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